여기서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건강에 좋은 아 진짜? 그 준비한 게 또 있어요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건강 좋아하는 거 진짜 어디 계곡 가서 백숙 먹는 느낌이에요 저 손으로 막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고 좋았어요 백숙 나오죠 이제 진짜? 이게 진짜 기가 막힌다 백숙 고기를 통째로 넣어요 네 통으로 너무 맛있어 저게 소치야? 고대로 들어가요 고대로 아니 뭐 얼만큼 큰 걸 하길래 그러니까 우리 스텝이 다 먹었어 전 스텝이 네 사골검탕이 나네 백숙 같은 거 하네 누나 야채 넣었어 아 이러면 약간 샤브샤브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꽃도 넣었어? 꽃은 왜 나? 아니 들어가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스텝 아니에요? 뭐야? 야! 먹방이 좋아해 오! 먹방이 좋아 야 이거 요리가 아니야? 형이 요리가 아니야 얘 밑에 비타민아 읽어봐 그 함부로 치면 대중탕 아 식용탕은? 단 실력이... 들어오시기 좋긴 좋다 들어오니까 좋긴 좋아 독감 예방 향 좋다 내 향은 좋아 거기에 레몬이 들어가기 시작하려고 야 아버님 여기여 자 아버님 물 그만 드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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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잠깐만 안으로 펴주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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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태워주는 거야 태워주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태워주 태워주는 거야 아니 손으로 주고 90장처럼 90장처럼 이 밑을 대박이다 페럴주는 요 안이 온기가 싹 올라오니까 아 그럼 다 되면 바나나 위에 얹어서 먹는 거야? 아 이렇게 요즘 필리핀 전통 가마솥 스파로 저기가 확 찹니다 보라카이의 가마솥 스파로 일부러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야 이게 힐링이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 너무 좋아 이런 온천을 언제 경험해 보냐 여기 지금 보라카이 삽속 안에서 네 우리 셋이 근데 방이 지금 불 너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버님 너무 너무 뜨고 내가 너무 뜨고 얼어버려 네 벙지 말지 야 벙지 말지 옷도 벗었어 그냥 그대로 이기라고 여러분 쉬지 아니에요 쉬지 아닙니다 너무 좋고 진짜 좋아요 되게 너무 좋아 안에 앉아있는데 자연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관심욕을 하니까 정말 자연인으로 돌아온 거 같아 야 저게 완전 강원도 너무 좋다 저거 이새채용 철거예요 너무 따뜻해서 오늘 먹기도 끝나고 보라카이 섬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 전대기도 제일 유가 좋은 족발지 유가 좋은 족발지 유가 좋은 족발지 유가 좋은 족발지 아유 너무 좋아 유가 좋은 족발지 야 저건 진짜 희해하다 너무 좋다 이거 먹기 전에 다 먹기 전에 재밌다 재밌다 보라카이는 놀고 먹고 놀고 먹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스틱스틱 3에서 밥 먹었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이제 투 투! 넘버 투! 사람이 가장 몰칩한 중간에 있는 여기는 이제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오오 왜 족발이 너무 맛있냐면 왜요? 바로 앞에 뷰가 오 대박 보라카이 뷰예요 아아 M&RD 컬러와 이 성향을 보면서 족발지 아아 아까 빨리빨리 떴 때 족발 한번 뜯으러 가시죠 족발 뜯으러 족뜬 이제 이때가 약간 해가 리언니어질 시기거든요 야 너무 좋구나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여기는 이제 필리핀 현지 음식들 현지 음식들 족발 뷰를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정말 아니 근데 저녁 때니까 배가 이렇게 싹 모이면서 또 다른 뷰가 나오네 네 근데 너무 아름다 여기는 이제 이 시간대에 배를 타고 많이 나가요 커플들끼리 아 근데 진짜 너무 손잡을 게 아깝다 배도 소리 들으면 또 좋잖아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들어와서 바로 먹어도 되고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엄청 맛있어 야 또 책자 들어오네 네 책자 들어와 메뉴 메뉴 제일 먼저 시켜야 될 건 이제 족발 이름이 크리스피 파타 아 크리스피 파타 아 맛있어 벌써 맛있어 아 아 또 맥주 땡기더라 블랄로숲 아도브스피 이게 어 오징어인데 보라카이에 계시는 한국 교민분들이 여기 와서 이걸 먹어요 이것도 하나 시키자 그래 그래 아 맛있겠다 여기 바삭바삭하게 겉에는 아 제가 동남아 가본데 중에 입맛이 한국 사람이랑 제일 잘 맞는 아 또 뭐야 오징어 오징어 오 여기로 왔다 볼랄로 이게 뼈공국 아 설렁산 같은 저 볼랄로가 예술이에요 아 무려는 그 국물이 진한데 이야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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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야 한국 맛이야 어 약간 꼬리곰탕 같은 느낌도 들고 음 이거 맛있어 깨끗하게 꼬리곰탕 있잖아 진짜 한국 음식 같아 맞아 소고기도 이렇게 부드럽게 입에 턱 감기고 야 이건 정말 음 비가 맛이야 내가 보다 이거 50년 전동이야 응 필리핀 그 약간 추운 지방 음 거기서 유래가 됐어요 추운 지방 사람들이 따끈하게 몸을 데우려고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많이 맞을 거예요 야 이거는 텀블러에 더 나아가고 싶다 야 이거는 텀블러에 더 나아가고 싶다 저건 진짜 실제로 갈비탕 갈비탕? 소주 한 두 병 정도는 깔 수 있는 뭘 까요 또 아우 조시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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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게 이게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어 이거 먹물 나 조금 맛있을 것 같아 아 맛있겠다 족발이지 제일 유명한 메인 족발 이 족발 아 튀긴 거죠? 네 겉에는 튀겼고 안에는 진짜 부드러운 돼지 베이징 브럭 느낌 있잖아 맞아 베이징 브럭 겉은 아주 바짝 구웠네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소스를 찍어서 먹나? 이게 이제 크리스피 바따 족발 소스예요 소스만 되면 뭐 알려드릴게요 저 매운 소스를 넣어줘야 돼 저 매운 소스를 넣어줘야 돼 매운 소스를 넣어줘야 돼 양파 많이 넣고 포크를 찍는 거예요 아 이거 좋다고요 알라마스 치안 빠지게 포크로 필리핀 족발 필리핀 족발 크리스피 바따 필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지금 지은 씨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고 네 저 거짓말을 못하니까 고기 느낌인데 껍데기가 바삭바삭하니까 입에서 그 텍스처가 느낌이 우리도 족발을 사서 한번 튀겨볼까요? 족발인데 씹는 건 보쌈 보쌈 진짜 맛있어요 음 비가 맛있어 정말 왜 한국 벗어나면 음식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 가셔도 너무 좋아하실 만한 진짜 맛있죠? 대박 집 앞 백반집 가면 오징어 볶음 해지잖아 그런 느낌이야 머클 느낌보다는 뭔가 좀 소스 그리고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와 어쩌고 이렇게 깔끔하게 요리를 야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예능을 좋아해서 아 아 옛날 개그맨은 무조건 해요 옛날 개그맨 그거 좀 살려야지 그럼 어떻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한번 먹어보죠 먹어보고 나서 활짝 웃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원하게 먹고 크게 한번 음 음 너무 많아 야 너무 몰랐다 어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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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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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플리핑 현지 스타일 야 야 이게 막 폭발하는데 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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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렸어 잘살렸다 달력같아 화살의 S를 느꼈죠 와 대단하다 와 와 진짜 맞죠 5S 중에 노을 네 진짜 이쁘죠 여러분 선수센 인정하시죠 아 뭐 이건 인정이죠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예쁘다, 이거.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뭔가 선택과 이별하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것 같은 뭔가 감성이 되게 돋게 된다. 필리핀 정말 아름답지. 너무 아름다워. 보라카이가 필리핀 사람들도 인정한 노골이 가장 예쁜 곳 중에 하나예요. 놀러 왔다가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유, 체험, 완벽하라. 한국 오면 한번 해줘야겠다. 네네, 저는 이번에 진짜 라이밍 오면 라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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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밍. 라이밍, 라이밍, 라이밍. 라이밍, 라이밍. 라이밍, 라이밍. 라이밍이 뭡니까, 라이밍이. 아, 이지혜 씨. 걸어가면서 계속 음악. 그 다음에 뭐 이제 바로 저렇게 해변에 앉힐 수가 있더라고요. 어머, 해변에 앉아서 저렇게. 여기가 보라카이구만. 아, 맞아요. 분위기 너무 좋다, 노래도 부르고. 진짜 라이밍 공연도 있어. 와. 원래 이게 보라카이에서는. 이게 모래사장 앞에 클럽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칵테이를 마시면서 즐기잡아요. 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바닷바람이야 이게. 보라카이는 낮의 매력과 밤의 매력이 너무 달라요. 세 발자국 바닷가. 바닷가 보여요. 어? 뒤로 세 발자국 클럽. 어, 너무 좋다. 잠깐만, 이게 그러면 S로 따지면 뭐예요? 5S 중에 이 S는?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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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정말 잘 보이는, 너무 깨끗한 하늘이었어요. 여기는 연인끼리 가야 되는 데네. 맞아요. 피자, 땡큐. 여기는 또 유명한 게, 칵테일에 피자가 맛있어요. 안주를, 피자를 먹어. 안주를, 피자. 너무 좋다. 자, 먹어보자. 근데 또 칵테일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네, 은근히 이 조합이 잘 어울리죠? 어, 너무 잘 어울려. 그렇죠? 아, 피자구나. 근데 유럽인이 하는 집이라, 그 이탈리안 사람이 이탈리 피자를 하는 집이라 너무 맛있었어요. 이탈리안이 너무 맛있었어요. 피해서 먹어. 진짜 술 못해. 아니, 진짜. 이미호 씨 되게 술 잘 드신 것 같잖아요. 아니, 의외로 또 이렇게 모범생같은 모범생이었어요. 아,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아, 그냥 뻗어도 괜찮은데. 제가 술을 못하잖아요. 근데 칵테일이 너무 센 거예요. 아, 진짜로? 어, 바로 일어나. 야, 근데 다행. 너도 다행이었어. 다 넘어가. 나도 취해를. 남자 둘이. 술을 못해. 술을 못해. 지혜 누나 빼고 술을 못해. 술을 못해. 술을 못해. 술은 안 맞아요. 네, 네. 야, 많이 마셨네요. 아, 취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돼? 요만큼, 요만큼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 좀 아쉬워. 단점 하나, 단점 하나 말하기. 오케이. 자, 단점 하나씩 먼저 얘기하기. 어땠어? 단점은 이제 중간중간에 간식이 좀 너무 적었다. 너무 이제 허기지가, 물놀이가. 네. 물놀이가 많아서. 너무 허기지. 엄마. 간식이 없는 이유는 이게 밥을 먹을 때. 야, 너 취했냐. 다시 겪는 이유는 우리 밥 먹을 때 형이 리액션을 좋아하라고. 맞아. 일부러 배고프게 만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자, 그런 게 단점. 좋았던 거. 나는 이제 보라카이의 해변만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 자연, 그다음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체험, 바다, 다양한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라카이를 만났어. 네, 새로운 보라카이. 제대로 저도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라방 너무 귀엽다. 너무 쪼, 자연, 돌아. 너무 좋아요. 와, 저도. 정말 있지 못할 추억이었어. 야, 옷을 못해서 좋아. 야, 웃음 못해서 좋아. 우리가 이 웃음 팀 됐어. 네. 자연, 돌아. 자연, 돌아. 가위, 가위 보라카이야.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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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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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 워이, 워이, 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